이런 가운데 중국으로 갈 것 같았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레에 대만 북동쪽 해상까지 올라와 며칠을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의 경로는 아직 예상이 안 됩니다. 태풍은 정체된 상태에서 뜨거운 공기를 우리나라에 계속 밀어넣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영향으로 이번 폭염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강도 두 번째인 매우 강 등급의 제6호 태풍 카눈이 태풍의 눈을 번뜩이며 동중국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이 초속 45미터였다가 오후 9시쯤 몸집이 가장 크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엄청난 강풍과 물폭탄을 뿌리며 일본 오키나와를 스쳐 지나간 뒤에 모레쯤 대만 북동쪽 동중국해상까지 진출합니다. 3일 뒤부터 카눈은 3개의 고기압 사이에 갇혀서 며칠간 동중국해상에 머물 전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3일에서 5일경 동중국해상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후에 태풍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니 최신 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눈은 정체기간 강도가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경로는 미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영국 수치 모델은 일본 남쪽부터 한반도 동쪽 지역까지 다양하게 예상하는 만큼 정확한 예상 경로는 주 후반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기상청은 카눈이 정체해 있는 동안 우리나라의 덥고 습한 공기를 계속 밀어내 폭염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rada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